안녕하세요 크리스차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레즈뷰2 유로피언 빌더 코아드라가 지은 레즈뷰2에 드디어 플로우 플랜하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추강추하는 좋은 유닛들과 함께 다시 한번 피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즈뷰2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게이트웨이 스카이 트레인에서 도보, 워킹 디스탄스로 7분 거리입니다 분양 내용을 보셨을 때 319채 분양이면서 완공은 2026년 가을 예정입니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디파짓은 단 5%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매비는 1,000불 2,000불에는 모든 텍스와 어플리커버, 어드민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 들어가실게요 모든 유닛이 기본적으로 파킹과 스토리지가 스토리지가 케이지가 아닌 바로 파킹 앞에 있는 롤링 도어로 된 스토리지고요 모든 거실과 그리고 각 방에 힙펌프 AC가 설치될 겁니다 물론 카페트 없이 다 라미네 플로우 가능하시고요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이고 화장실 바닥이 난방이 있습니다 우선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킹 조지 블레바드와 132레빈 로드 삼각형 모양의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위치 보실 때 킹 조지 블레바드의 앞에는 레지 뷰 원이 벌써 블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킹 조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을 병풍처럼 다 막아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레지 뷰 2는 총 3개의 건물이 132스트리트와 라빈 로드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라빈 로드를 보셨을 때 여기는 데드 엔드입니다 딱 막힌 골목이라서 거기는 차가 다닐 수가 없고요 되게 조용한 조용한 위치고 라빈 로드 바로 앞에 있는 거는 3층짜리 타운하우스고 그 바로 뒤에가 그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골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콘도를 고르실 때 어떤 유닛을 고르시는 게 좋으신지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플로우 플랜을 봤을 때 어떤 유닛이 좋은지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유닛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 뷰 2는 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130스트리트와 라빈 로드 사이에 있습니다 특히 라빈 로드는 그 앞이 3층짜리 타운하우스면서 바로 뒤에는 그린 스페이스가 있는 배드 엔드 즉 골목길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쪽에 가장 조용한 골목에 있으면서 발코니가 밖에 쪽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뷰도 있으면서 한적감을 가지고 있는 유닛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는 1베드룸 플러스 데니고 화장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사실은 되게 잘 나온 유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너 유닛이고요 자 그 다음 유닛을 봤을 때 탑플로어죠 이 건물들은 6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6으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탑플로어 펜트하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펜트하우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시야가 좀 더 확보가 되면서 천장 높이가 10핏으로 좀 더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유닛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웹인 워드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6층이기 때문에 앞에는 아까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좀 더 탁 트이면서 그 앞에 있는 그린 스페이스까지 뷰가 펼쳐지겠죠 자 이거는 주니어 2베드룸이고요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644 스케일핏이고요 644 스케일핏은 리빙 에리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발코니는 포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은 58만 4900 그리고 탑플로어 펜트하우스는 60만 9900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자 그 다음 거 가보시면 지금 B1 건물과 B2 건물을 화살표가 가리고 있는데요 이 세 유닛을 봤을 때 B2에 있는 건물 B2에 있는 그 유닛 두 개와 B1은 다 코트야드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향을 봤을 때 지금 B2에 있는 건물 두 개는 방향이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B1은 동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양하고 동양은 많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뷰를 봤을 때도 아무래도 꽉 막혀 있다기보다 코트야드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동간 간격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프라이베시를 보여주는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닛들은 나중에 파실 때도 리세일 밸류가 아주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플로플랜을 봤을 때 C플로플랜은 760mm 스킬피스나 나오기 때문에 많이 큽니다 주니어 2베드룸이면서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의 개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고요 여기는 주니어 2베드룸인데 주니어이긴 하지만 방 하나가 당연히 클로젯도 있고 창문이 없어져 저런가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코아드라에서 짓는 것들은 항상 에어벤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기 환기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덴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셨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을 발코니를 바라보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B1 건물과 B2 건물 사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동간 간격 사이로 뷰가 확보되는 그런 프라이베시가 지켜지는 유닛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코너 유닛이라는 것 614호는 주니어 2베드룸의 화장실 두 개 740 스킬 핏으로서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탑플로우고요 644,900불입니다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랩인 로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고요 이 유닛의 특징은 뭐냐면 사이즈도 907 스킬 핏으로 크기도 하지만 발코니가 각 방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이 메스터 베드룸하고 그 다음에 베드룸은 나눠지게 하지만 사실은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다 메스터 베드룸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다 통해져 있는 메스터 언스윗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각 두 개 방을 서로 싸우지 마시고 안방을 하나하나 다 차지하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정사각형에 아주 잘 앉아있는 의젓이 앉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특히 발코니 부분이 외빈 모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그런 주거용으로는 참 좋은 이상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D2 플로블레는 화장실 두 개, 방 두 개고요 그리고 69만 9천 9백 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닛을 고를 때 이렇게 고르시면 나중에 리세일 밸류가 아주 좋은 유닛을 선택하는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만약에 이거를 투자 목적이나 아니면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유닛들을 쏙쏙쏙 제가 선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778891024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선택으로 투자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시는데 후회함이 없으신 그런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